음 다들 잘 있을까? 궁금한데 배도 고프고 말이야 음 저기요 어... 뭐예요? 아니 배고픈데 밥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음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뱀 많이 고프죠? 괜찮은데 핫빙수 만들어줄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자 저기 여기 도착할 때 다 됐어 자 이제 상문을 지나서 지금 구루 밑으로 내려간다 어우 좋았어 자 우리도 준비할까? 자 충전 얍 아니 저기 싸우고 있잖아 큰일 났네 저기 밥 먹으러 가자고 좋아 좋아 지금 문을 열게 아니 뭔데 저렇게 싸워요? 글쎄요 지금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인데요 맛집 때문에 줄 서는데 싸웠나 봐 우리도 빨리 가서 밥을 먹자고요 자 먼저 갑니다 어머 뭐죠?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왔어요 야 간다 아니 뭐야 저거 밥 먹으러 왔다면서 으쌰 으쌰 쿵 아이쿠 저리 가 히힛 아이쿠 됐어 히히히히 잘했죠? 조심해 으악 털석 끽 뒤로 좀 빼자 좋아 어허허 뭐지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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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쩔지 툭 푸 푸 푸 푸 띠 피해 푸 푸 푸 푸 으어 뽕뽕 털석 안돼 털석 쿵쿵쿵쿵 꽈당 연기 연기 휴비 메이천신 차려 메이천신 여기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대로 안되겠어 아니 왜 이리 빨리 안오는거야 예약해놨는데 얼른 오라고 나는 VIP란 말이야 예약까지 해놨는데 이렇게 됐다니 너무해 너무해 하지만 우리 자리 고급이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식당은 아직 문을 열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군 곱빼기는 내꺼야 자 가볼까 조심하라구요 곱빼기는 내꺼야 곱빼기는 내꺼라고 너한텐 주지 않아 간다 안녕 내가 왔다 아니 맞춰봐라 모두 쌀기 배달이 왔어요 망치바닥 안녕 우리가 왔어요 와우 드디어 왔어 배달이 왔다구 좋았어 안녕 와우 아 commence 네 고맙습니다 굿 짧다가 י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